오늘은 제가 원핸드 백핸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왼팔 그리고 왼팔꿈치의 작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라켓을 돌리는 게 오른팔도 돌리지만 왼팔도 같이 라켓을 돌려야지 파워가 더 나오고 타이밍이 좀 쉽다고 알려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파워, 그러니까 왼팔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파워가 나오는 건 맞지만 오른팔의 파워를 조금 더 어떻게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원핸드 백핸드를 치시면서 파워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평균적으로는 투앤드 백핸드가 파워가 그리고 공의 스피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넉넉히 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던져버리면은 마켓을 던져버리면은 사실 파워가 투앤드 백핸드보다 원핸드 백핸드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그 파워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오른손에서 파워가 나오는지 오른팔에서 어떻게 파워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영상들을 전 영상들을 다 보셨다면은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을 그리고 오늘 올리는 영상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실 거예요 일단 라켓을 왼쪽 팔로 왼쪽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오른팔 이렇게 같이 돌리면서 라켓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치시면서 이제 팔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밀리는 느낌인데 이제 밀면서 치는 느낌인데 공을 조금 더 파워 있게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은 일단 그 예전에 제가 그 포앤드 칠 때 그 투석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석기가 이제 걸리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투석기의 arm이라고 그러는데 그 arm이 튕겨나가면서 이제 그 돌이 이제 던져지는 건데 근데 라켓을 이제 포앤드로 따지면은 이제 라켓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원핸드 백핸드에서도 그 원리가 조금 사실 더 작용을 많이 해요 원핸드 백핸드에서 치실 때 몸을 같이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걸리는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서 라켓을 돌렸다가 치실 때 여기서 왼쪽 힙이 약간 먼저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면서 팔이 약간 이렇게 몸에 걸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라켓이 어 조금 더 던져지는 느낌이고 투석기 느낌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왼쪽하고 왼쪽 힙하고 오른쪽 어깨가 어 돌아가면서 팔이 오히려 몸에 걸리는 느낌을 해보시면은 어 조금 더 던지시는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하고 팔하고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그 투앤드 백핸드 영상을 보셨다면은 그 반대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가는 느낌이 이제 왼쪽 힙하고 오른쪽 어깨를 돌리시면서 팔이 약간 더 몸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신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시면은 조금 더 파워를 나오게 치실 수 있고 약간 더 라켓을 미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던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